자 우리 또 코믹각세리의 거성입니다. 굴루고도 따라할 수도 없고 힘내도 못나는 그런 MBC 코미디아 출신 자 각세리 닉네임 야 전자동 품발을 소개합니다. 다같이 함성과 뜨거운 박수 해보시세요. 자 같이 왕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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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히 하나씩 흘러가면 가만히 이리와 이리와 나의 이리와 가지 마세요. 어 뒷동생이 박수 안치냐. 마음을 돌려보고 하네. 같이 찾아야지. 자기 문제를 당하는 거야. 옳지. 백날을 살리자고 백색해도 떠나가면 나는 없네. 나를 끊고 갇히지 마세요. 이리도 없지 않게. 고통한 천하. 나스칼 채워있어. 천하. 저리 가만히 이리와. 시원히 하나씩 흘러가면 가만히 이리와 나의 이리와 가지 마세요. 무척가 중사. 야스칼 채워있어. 천하. 시리에 가만히 이리와. 시원히 하나씩 흘러가면 가만히 이리와 나의 이리와 가지 마세요. 헉.